마이크 체크 1, 2 18살 때부터 난 마이크 체크 이제 2016년에 와이네 왔다 가는 래퍼들하고는 다르게 난 내 자리를 지켜왔어 절대 가로채 가지 못한 나의 스킬 언더커버 얻어 걸려온 X 못하면 접어 전부 다 런웨이 같이 걸어 난 X 박자를 일부러 절어 절대 따라오지 못해 내가 인정하는 건 나의 동료들 몇 명 그 외에는 전부 닥천의 homie들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 너희들은 여기 서 있어 난 알아보지 내 목소리들의 거래처 Show me the money It's not a competition I'ma kill you homie What's up? Yeah 정상수 Are you ready? Yeah 정상수 힙합을 사랑하지 내 살대로 랩을 자랑하지 리듬에 몸을 맡길 때 살아가지 발걸음은 오직 두림을 따라가지 힙합을 하면 인생을 알아가지 랩을 하면 나를 깨달아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랑가지 대충 지은 지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생명의 무릎을 찾지 못해 말라가지 고치면 다들 내가 제일 잘라가지 지상의 어려움은 조금 더 빨라져가지 상대는 가치가 사라져가지 우린 서로 생각하고 달라져가지 남과 복처럼 갈라져가지 지상의 니엔디에만 사랑을 필요하지 또 만날은 지금 나를 필요하지 Yeah Yo, 마이크 책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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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아직 난 보여준 게 없지 여전히 이름난 래퍼들의 덩치게 마지막을 꺼란 두려움이 털고 일어나다시 패널 조이를 꽉 깨물며 끝까지 되드러난 애들처럼 이곳은 배움 더 선생님들께 제대로 지켰지 반항하적 성질 예고 없이 막내 가는 원펀치 상대가 누구든 비기거나 위기니 원덕해든 내 권한을 지키게 지나치게 진지게 제대로 한 번 더 보려고 왔지 개선해서 본선까지 말 그대로 이곳에서 저 별까지의 거리병심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번엔 제대로 멋있게 못 어울리네 이미 내 맘은 저 멀리게 결국 별이 돼 무대 불이 꺼질 때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들이 내 눈앞에 난 내 가족과 친구들도 널 위해